에잇 에잇 반대 아니야 들고 있는 거 맞나? 아무도 안 잡으시네 들어왔어요 그럼 대화를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밥 먹는 중입니다 너 밥 먹었어? 응 지효 누나 뭐 먹어요? 저 밥 먹고 있어요 식사도 저 지금 헤어 메이크업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방금 리허설 하는데 저희 트와이스 멤버 몇 명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화장 잘 어울린다고 어때요? 오늘 되게 반짝한 펄을 많이 올렸습니다 와 근데 너무 덥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대에 올라가면 제가 땀 진짜 많이 흘리는 편이라서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워요 금방 그게 잘 안 보여요 반짝 히터 켜져있어요? 에어거리 수 있어요? 핑크 핑크 하죠 드디어 치츠당 즈양 요즘에 투어를 도니까 엄청 잘 먹고 엄청 잘 자고 있어요 진짜 이게 얼마 만일지 진짜 사람이 몸이 편하니까 살이 찌네요 자꾸 제가 지금 오사카에요. 어제도 기차 타고 오사카로 왔어요. 신칸센 타고. KTX도 안 타봤는데 신칸센 엄청 많이 탔어 이번에. 이거 라이브예요. 안전이 형님 보고 있대요. 제가 밥을 보여드릴까요? 짜잔. 밥이랑 샐러드랑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감자 같아요. 감자 샐러드. 시금치랑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또 있어요. 한 접시. 김치랑 전. 김도 있고요. 국은 두 개 있어요. 계란국이랑 유부, 미소시루. 굉장히 영양이 되게 잘 나누는 것 같아요. 너무 살 찌니까 좀 건강한 거 먹으려고 초록색 다 먹어봤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보. 되게 만족하다. 원래는 그냥 받고 그냥. 그냥 있었는데. 근데 오늘 특별히 칭참 많이 받았으니까. 봐봐. 오늘 완전 블링블링하네. 이쁘네. 나도 이쁘다고 했죠. 너무 쫄려. 고맙습니다. 오늘은 7시 공연이에요. 다른 멤버는 해매를 받고 있어요. 우리 둘째 끝났어요. 네. 저는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로 끝났습니다. 너 헤어 먼저 받았어? 아니. 메이크업. 내가 여기서 먼저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메이크업 받고 헤어 받았잖아. 근데 나 하면서. 아, 같이 받았어? 처음으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지효 항상 뭔가 먹고 있대. 항상 식당에서 브이앱해서 그래요. 저번에도. 게이터링 있는 데서. 브이앱 봐. 이번에 또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 항상 먹고 있는 건 아니네. 먹고 있을 때 항상 브이앱한 거. 그죠. 1번 스케줄 룸매트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맨날 바꿔줘. 이번에는 저는 나연언니랑 같은 방이에요. 저는 미나. 진짜 조용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정연이가 최영이랑 이번에 방을 쓰거든요. 가서. 밤에 가서 정연이 방에서 막. 이제 같이 놀았는데. 정연이 방은 되게. 생각보다. 더러웠어요. 그치? 맞아. 깨끗하게 치울 것 같은데. 진짜. 호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0분. 30분. 20분도 안 됐는데. 뭔가. 벌써 일주일 사는 것처럼. 지금 다 불고. 오늘 공연 오심대요. 처럼. 소주. 차. 점심. 고마워요. 소주. 하트. 하트가 많네. 아 얼마 전에. 라이키 뮤비. 라이키 하트 쉐이 거였나? 뮤비 패러디 한 거. 라이키였어 그거. 어떤 학생들, 남학생들이 편집해서 전 거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밥 더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오늘 한 끼만 먹을까, 이거? 먹고 이거 여기에 있던 거야 여기서도 한국 라면도 챙겨주셨고 한국 김치도 항상 김치도 챙겨주셨어요 아니야, 저 라면 한국 맛이랑 조금 달라 신라면인데요 맛이 조금 일본식이에요 덜 맵다고 해야 되나? 밥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밥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지혜 씨 다 먹고 싶으면 더 먹어요 심플 더 먹으면 되지 와, 이 국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다 무슨 국이에요,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먹을래? 뭐야? 계란 계란이랑 돼지고기 계란이랑 돼지고기 짜자 jakby 짜자 야, 저기요 왜? 좋아하는 거야? 타쿠아키? 타쿠아키 타쿠아키 이러고 왜? 찍어볼까? 찍어볼까? 어! 보이스 온리가 돼버렸어 저희 케이터링을 소개해드릴게요 타코야기 드레스 마스 이렇게 타코야기 지금 만들고 계세요 타코야기 드레스 이렇게 이런 거 넣어서 와 우리 타이밍 잘 왔다 타이밍 좋아 타코야기 드레스 마스 크리 치킨 치즈 앤 토마토 소스 가지볶음 볶음 볶음? 볶음 계속 읽고 왜 안 읽어 야채전 바삭한 베이컨 롱과 반숙 계란 포테이토 샐러드 브로콜리 참기무치 야채 샐러드 흰살 밥 컴포타주 스프 어렵다 이건 밥이고요 이게 제가 말한 아까 쯔히 먹고 싶었던 계란국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아마 닭고기지 않아요? 닭고기인가? 닭고기네 그치 닭고기랑 닭고기랑 계란 뭔가 간장 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코스프 이거는 이게 무슨 고기예요? 미소실이에요?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있어요? 물을 얇게 썰어가지고 만든 된장국 미소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냄새 전 전 지짐이 진짜 맛있어요 야채 많이 먹어요 시금치 시금치가 있다고는 안했는데 나왔네 타쿠야끼가 야 아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결국에는 한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쯔히 그리고 이건 아까 아침? 아침? 아젓 메뉴였던 이거 뭐야? 돼지고기 돼지고기 침 나오죠? 끝 끊은 줄 알았어요 아 파쿠야끼를 먹을까? 밥을 사서 먹을까? 한 번 먹어보겠음 음 맛있어 근데 맛있네요 맛있네요 밥도 먹을래? 응 맛있다 너 이거 계란 날계란 해가지고 하루도 안 먹어봤어? 응 근데 난 뭘로? 그냥 해볼까? 응 누가 해도 돼? 소유 조금 짜지만 맛있어요 짜게 만들어서 그런거야 이거 봐요 흰계란님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흰계란 이거 밥 뭔지 아세요? 저희 일본에 멤버 오니까 멤버들이 모모랑 채영이 그리고 저희 매니저 언니가 이것만 먹어요 계속 계속 계란을 넣고요 간장을 넣어요 네 간장 얼마나 넣는데 나도 사실 만들어줄거 뭔지 좀 많이 넣을 것 같기도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서 어 약간 이거 김찌위 느낌 나는데 아니야? 맞아 여러분 이렇게 섞이면 돼요 계란 계란 간장 그리고 참기름 간단한 간단하죠? 이거 보고 한국에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계란은 약간 비린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하면은 이 맛이 안 달라요 좀 음 그렇구나 일본에 오셨을 때 꼭 이거 안에다 밥 먹으면 맛있겠다 어 그것보다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좀 짭조름해가지고 이거 뭔가 탕으로 먹으니까 너무 짜지 않아? 응 여기에 나또도 비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완성 이렇게 돼요 궁금하십니까? 마지막을 FOX 이거prü스티 여기가기에 나오면 죽겠다 앞으로 와야되나? 나 솔직히 이건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생각나는 맛 아니야? 되게 뭔가 뭔가 그런 느낌 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맞아 나도 처음은 그랬거든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도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랬는데 생각나더라구요 생각나는 맛이야 흰밥만 먹으니까 솔직히 언니가 추천해줄게 일단 곧 나영 언니도 오기로 했어요 지금 헤어를 하고 있지만 다 끝나면 올거에요 뭔가 이게 되게 뭔가 일본 일본 대표 맛인 것 같죠 뭔가 이게 먹으면 일본 생각나 이게 맛이 시인 시인 이게 맘에 드나봐 응 여기 밥 좀 넣어가지고 먹어 이런 맛에다가 덮밥으로 만드는 거 진짜 많아 응 맞아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릇이 이게 저 국 앞에 있었어 응 밥이랑 국으로 나온 거 처음이야 국으로 나온 거 처음이야 그리고 저희 일본에서 캔디팝과 브랜뉴걸이라는 노래가 발매가 됐어요 엊그젠가 어디인가 브랜뉴걸이라고 브랜뉴걸이라고 이제 캔디팝 곡의 커플링곡으로 나온 곡인데 저는 브랜뉴걸 노래가 너무 좋아요 한국어 버전도 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그리고 브랜뉴걸 뮤비도 찍었는데요 멤버들이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자른 위에가 휴지 해도 돼 아 이거 이거 빼면 돼 이거 빼면 돼 원수 떠올렸어 좀 높게 하고 싶어 되나 높을수록 더 잘리지 쥬위한테 아 이렇게 뒤로 쪼서 그리고 터코야끼도 먹고싶어요 밥 두그릇째 쯔위가 트티비에서 캔디팝 스포 했잖아요 댓글에 있었어요 너가 트티비에서 너무 제대로 불렀던데요 아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냥 스포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익숙해서 아마 그때 쯤에 연습하고 있었을걸요 그래서 그냥 되게 뭔가 귀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추고 있었는데 그냥 나올지는 몰랐어요 스포가 됐네요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가 있었어요 니용고 오늘은 뭔가 이런 처분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않아? 밥을 제일 급하게 먹거든요 너무 되게 천천히 먹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20살 되니까 어때요? 저는 똑같아요 언니는 20살 되고 나서 큰 차이가 차이는 없었는데 나는 되게 어릴 때부터 면허 따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도 운전하고 싶다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나 진짜 우리 티어로 끝나고 바쁠 때 운전면허 학원까지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방에 땄지 벌써 3년 됐나? 면허 따는지 2년 됐나? 2년 됐나? 3년 됐나? 3년 됐나? 3년 됐나? 4년 됐나 4년 됐나? fast 거의 나 혼자 또 할머니도 다 먹었네? 새골골까지 먹으면 뭐 먹었지? 이거 계란 섞이고 이거 너무 맛있겠다? 오늘 서과대를 한다던데 저희도 못 갔어요. 다코야키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맛있으면 0칼로리?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 먹는 거 치우고 다시 받아볼까? 한입만. 진짜 우리 팀 걸그룹 먹는 거 대회 있으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진짜 다신 할 수 있어요. 오이소. 다코야키, 다코야키. 이거 버릴게요. 또 안now는 다신 덜гр ? 오이소. 이거 버린 거니까 잘 못drivable. 다코야키. 무게가 땅을 쓰는 거야. 오이소. 네, 돈까주만 하는 거에 다 conquist다니지. 자, 이렇게 놀이가, 안 돼. 다른 나라에서 vou서 나한테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안녕 되게 오랜만이다 안녕 뭐 하고 무슨 일 나 밥 먹는 거 봤어 내가 댓글 진짜 많이 남겼는데 진짜? 뭐라고? 나 나연이야 머리 한 번 갈게 지우야 앞머리 한 번만 빗어줘 여기 떠가지고 헤어 실장님이랑 같이 엄청 얘기했는데 안녕 나는 오늘 나 가방 검사하려고 가방들 들고 왔는데 가방 검사? 가방 공개 아니야 그냥? 가방 공개 줘봐 오늘은 내가 하겠어 내가 설명해줄거야 언니가 항상 했잖아 내가 잠시만 이거 소개해야돼 내 새로운 친구를 입양했거든 꼬꼬마 립? 나 립 종류별로 많은데 나도 그럼 나한테 어울릴 거 같은 거 기다려봐 진심으로 어울릴 거 같은 거 근데 오늘 그렇게 많이 갖고 오지 않아 아니 잠깐만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왜 맞아 내가 불러줄게 나한테 어울릴 게 많아 오늘 너 나 좋아할 만한 립이 많아 진짜? 일단 이건 내가 오늘 바른 색깔이야 바를래 예쁘지? 그리고 이것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잘 어울릴 거 같아 이것도 예쁘고 이건 뭐 무난하게 예뻐 무난하게 예뻐 무난하게 예뻐 좀 촉촉한 타입을 좋아하세요? 매트한 타입을 좋아하세요? 촉촉한 거야 전 주름이 많기 때문에 매트한 타입인데 이거 있어 너? 없어 이거 말라고 한국에 없어서 미국에 친구가 사다준 거야 김 묻었어 저도 물티슈 이거 알코올 있는 물티슈 아니야? 응 진짜 잘 뽑히네 아니네 제 데일리 립들이에요 유튜버 뿜나무 이거 잘 어울릴 거 같아 쑤 이거 발랐어? 응 예쁘지? 이것도 예뻐요 여러분 내 최애 립 그래 너 있잖아 너 나 따라 샀잖아 이거 맞지? 어 맞아 무슨 그래? 아 최애는 몰랐지 그래 그리고 내가 최근에 구입한 이게 무슨 거잖아 허세린? 아니야 허세린 아니야? 키스하고 싶은 입술이야 뭐라 하려고 이게 종류가 이게 종류가 세 개 있었어 오리지날 컬러 그리고 키스하고 싶은 입술 예쁘지? 이거 미국에서밖에 안 팔아? 일본에서도 안 팔아? 한국에서 파는데 다 품절됐을거에요 지금 이게 뭔데? 아 이거 쯔위 있어 한국에서 샀는데 근데 쯔위가 사니 사고 나서 한국에서 와 진짜 괜찮다 미국에서도 친구가 내가 진짜 행운이었지 진짜 많이 많이 찾았어 나 이거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 응 그냥 가서 보고 있는데 아 예쁘다 사고 나니까 다들 이거 없다고 하길래 응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운이 좋구나 힘들게 쳐졌대 근데 진짜 이뻐 마음에 들지? 오 완전 그치 그치? 이것도 이뻐 이거는 미국에 이거는 일본에 밖에 없어 한국에는 단종됐어 아 이 색깔 진짜 이뻐 근데 어 어 어 이건 좀 더 어 그 위에 바르게? 이게 더 연해? 어 더 연 나 지금 이걸로 봐서 잘 모르겠어 아니야 너 되게 지금 진하게 바른거야 안 보여 이게 어두워서 뭔가 그 색감을 되게 좀 뒤로 할까? 다 나오게 이거가 조금 더 연하고 조금 잠깐만요 이게 제일 연하고 이게 두 개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세 개도 이게 근데 몇 턴지 안 나와있어 16 아 16이야? 응 이것도 추천 이거는 한국에 있어 이거는 일본에서밖에 못 사 응 다 발라보고 싶다 아 그리고 이제 가방도 이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어폰 네 이어폰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최근에 다시 구애버렸어 이어폰을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못 찾았어 그거? 못 찾았어 어딘지를 모르겠어 진짜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똑같은 데껄로 샀어 와 이어폰 구개 진짜 좋아요 아니 뭐야?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거 힘이 힘이 잘 섞여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내 지갑! 지갑. 뭐죠? 아예 빈티지스럽지 않나요? 너무 딱 여기만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앞 뒤라서 괜찮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샀는데 이거는 롯데면세 VIP이네요. 롯데면세점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알찬 거 되게 많아. 이게 그 화장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건가요? 네. 이것도 지금 구할 수 있나? 제가 이게 제 동생이랑 지인들이 사달라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아요. 추천. 갖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빼고 와가지고 뭐죠? 이거는 젤리. 그냥 젤리가 아니라 아마 그거 아 나 이거 알아. 그거 먹으면 향기나는? 향기나는 그거. 아 속에서? 응. 속에서? 그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몸에서 향기나는 그거잖아. 맞아. 이게 원래 아 그래? 꽃 맛이 유명했는데 꽃 맛이 유명했는데 저는 이게 맛을 맛있더라고요. 동큐호텔 샀어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플래닝 티슈인가요? 네. 꼭 들고 다니죠. 저희 공연할 때 많은 원수분들이 이거 들고 응원을 해줬어요. 향수. 향수. 언니도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디크림이랑 똑같은 향수 향이어가지고 원래 향수 안 뿌리는데 언니 잘 뿌리잖아. 나 진짜 안 뿌려요. 그러면? 미안. 미안. 소중한 거 발견했어요. 뭐지? 밑에 다 안 보이는데 조식 쿠폰. 이거 아이 엄마 엄마. 엄마 좋아? 이거 날짜가 있어. 응. 대박. 네? 네. 뒤로 뒤로 이렇게 조식 쿠폰. 이거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 아 이거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거. 제가 일본 올 때마다 부모님 사다드리는 소화제. 소화제인데 네? 조식 쿠폰이요? 쓰시게요? 여놓을게요. 아 아니 뒤로 보였어요. 아 그래? 괜찮아요. 사진 안전 안보셨어요. 네. 이거 소화, 제가 소화가 잘 안되서 이거 먹으면 진짜 직발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일본에서 사세요. 추천. 타코야키 아직도 하고 있어. 끝. 끝이야? 응. 진짜 버겁다. 그전에 다 봤던 것들이야. 왜 그래? 원스는 못 봤잖아. 아 그래? 원스는 못 봤어? 한 번도 안 했어. 맛있는 냄새 나요. 이거 진짜 나처럼 안 나온 것 같아. 그저. 약간 멀리서 보니까 약간 모모 언니 같이 보이지 않아? 모모랑 근데 자주 얘기하는게 둘이 헷갈린다고. 우리 둘이. 그렇게 되게 자주 해요. 머리가. 사진은. 제가 앞머리 있었을 때. 특히 이 사진 되게 모모 언니 같다. 그 멀리서 보면. 그래? 차이가. 뭔가. 코도 막히고 귀도 막혀서. 냄새가 안 나고. 우와. 예쁘게 보정을 해주셨네. 네. 타코야키. 이거 되게 무대에 있으면 잘 보여요. 맞아요. 아래에서 이거 흔들어 주시면 되게 잘 보이고. 일본은 항상. 이 부채 굿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일본 굿즈. 아. 한국도 있나? 한국도 있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무대에도 잘 보여. 잘 보여요. 나 같아. 진짜 이게 멤버. 이게 비슷하게 나와도. 멤버마다 달라서. 제 얼굴 찾을 재미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게 브랜뉴걸 그거예요. 무대 의상 때 이거 입었던. 그 뮤비에서. 브랜뉴걸 뮤직비디오 너무 많이 봐주세요. 아 브랜뉴걸 아직 안 나왔어? 응. 여러분 브랜뉴걸 뮤비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언제 나와요? 멤버가 다 이쁘게 나왔어요. 몰라요? 아직. 아 몰라요? 아직. 언젠간 나올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그럼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나와요? 노래가 지금 나왔을 때 뮤비가 나와대로 나와요. 역시 상식의 뛰어완은. 그러면은. 티저. 티저 딱 이렇게 딱. 멈춰있는 화면도 보이면 좀 안돼요? 저 이 회사는. 블랜뉴걸 근데 진짜 이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콘서트 라이브 생중계 하지 않아요? 그쵸? 그때 볼 수 있잖아요. 어 여러분 저희 쇼케이스. 언제 라이브 생중계 하는데? 29일. 29일날 라이브 생중계를 하는데. 거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야되나? 그때. 그게 나와요. 브랜뉴걸 뮤비가. 그거 그때 녹화하세요. 탁곡이 다르다. 안돼요. 아니 이제 생중계를. 뭐가? 네? 극장에서 하는거에요? 아 이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한국 원수분들은 못 보이고. 아 일본 극장에서 한대요. 여러분 생중계. 뭐 찍어서 누군가 올리시겠죠? 브랜뉴걸. 오 여러분 대박 대박 소식이 왔습니다. 원모타임 런미 캔디팝 브랜뉴걸을 한국에서도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수. 언니 언니 왜 이렇게 뭔가 어떡하냐? 말투? 너. 그치? 나 되게 지금 오버해서 크게 말하고 있어. 어 그니까 되게. 그거. 내가 안들이거든. 아무것도 안돼. 크게 말하는 것보다. 고생해. 고생해? 나 이런거 되게 오랜만이야. 근데 진짜 브랜뉴걸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 브랜뉴걸 보고. 다시 가져가. 예쁘다고 생각해.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너무 느리신거 아닌가요? 지우 가방도 공개해주세요. 지우 가방 없어요 오늘. 에? 안 가졌어? 가져가. 멀리 있어요. 대기실이. 지우 가방은 지켜줘야 할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꼬꼬마. 이름 꼬꼬마에요. 한국어버전으로 나오나요? 일본어버전입니다. 저희 한국어버전 녹음 안했기 때문에. 그 한국어버전 나올. 근데 브랜뉴걸은. 한국어버전 있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른건 별로 하는건가요? 아니 왜냐면은. 브랜뉴걸은. 진짜 그. 콘서트 때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타코야키 되스. 하나 둘 셋. 이거 지금 왜 먹는거야? 어? 우리가 계속 기다렸거든. 이거. 우리. 첫. 첫. 고개님이야. 타코야키 고개님. 이거 만드는거 이따 하지 않아? 어? 이따 만드는거 해. 응? 응? 아 진짜? 만들 수 있잖아? 이거 만드는거 촬영이야. 우리 이따가. 안먹어? 아니 좀 식으면 먹어요. 지금 뜨거우니까 좀 식을. 시. 오늘 브이앱 진짜 뭔가 재미없죠. 아 그래? 나 재미있게 해줄게. 나. 나. 혼자 할때는. 진짜 더 말이 없었네. 미안. 아니. 이게 재미있는거. 야. 우리 나중에 클렌징 브이앱 하자니까. 그래? 내가 몬스랑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언젠간 지켜야되는데. 자꾸. 시간이. 시간을. 오늘. 오늘. 오늘 좀. 무대화장이 빡세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원하시니까. 언제. 날 잡아서 지우랑 할게요. 지우는 별 차이 없거든요. 지우도. 저는. 차이. 보는 맛이 있어요. 나은 언니. 나은 언니는 리허설을 때. 모습을 봐야 진정한 쌩얼이라고 하신거죠. 그건 쌩얼이 아니야. 그럼 뭐죠? 너 안경 시절을 생각해봐. 나도 그게 쌩얼이지. 안경 쓴 건 쌩얼이 아니지. 앙젤이 문제가 안 나니까? 근데 그 스타일까지 되게 제가 리허설 때 이거를 매거든요 요즘 제 힛 아이템인데 되게 뜨겁다 목이 아파서 엄마가 매준 건데 일본 오기 전에 매고 리허설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뭐하는 말 들었어? 꿈에 이게 나왔대 쭈이랑 이거 하는게 나는 다른 색이었다 목을 따뜻해야 되잖아 댓글 읽어볼까? 감기? 감기라기보다는 요즘은 유행을 따라가는거죠 요즘 감기가 유행이니까 유행 따라가는거 복근 복근 예의가 맞는데 아파서 요즘 운동 못하고 있어요 목기가 무섭다 그런 약속 그런 약속 진짜 환불하는거 아니야 지킬수 없어 왜냐면은 우리 필라테스 쌤이 완전 문제없다고 하셨거든 아 뭐 그쯤이면 문제없죠 금방 금방 나와요 이렇게 저는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서 저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도 노력할게요 여러분 까짓거 뭐 왜 이렇게 옛날같지 무화옥 때가 뭐 그쯤 오늘 진짜 심하네 오늘 너무 못생겼어 뜨거워? 너무 빨라서 댓글을 읽을 수가 없어 찌이 먹방 곧 지효 생일이야 벌써 1년 지났어요 작년 2년 지났지 뭐했지 우리 스쿨 스쿨룩스 스쿨룩스 생각나 했어요 스쿨룩스인데 아침에 하고 저는 집에가서 생일날 엄청 잤어요 집 앞머리 완전 새벽에 아침에 학교가서 하는 스케줄 했거든 기억나? 음 싸인해 사진찍고 막 그 꽃들고 그거 알지 와 나 기억나 대박 대박 나 그때 하늘색 코트 입었어 코까지 기억나 난 머리색깔 나도 그때 머리색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 근데 지금 머리가 그렇게 하려면 너무 상해서 못해 쎄이 넘네 conventional 여름 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원스는 지금 뭐예요? 오늘 몇 요일이야? 원스는 지금 뭐예요? 오늘 목을 목요비됐어. 제가 팩하는 사진 보여줄까요? 정연이랑 셀카를 보여줄까요? 정연이랑 셀카를 보여줄까요? 정연이 보고 싶죠? 조딩이 정연이랑 셀카를 보여줄게요. 원래 쿠크야? 왜 이렇게 하얘졌어? 이거 근데 좀 어플이 하얘. 쿠크 했죠. 복이 있겠나? 특이하다. 오마이걸 이 사진도 있지? 이뻐서 저장했나 봐. 나도 하나 했어. 이쁘게 나와서. 오마이걸 안 했는데. 오마이걸 일이 두 번이나 했어요. 오 진짜? 축하해요. 나 그거. 너무 축하를 주고 싶은데. 친구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나 요새 계속 그 노래를 뭐. 그. 따라 불러. 나도. 그. 그게 뭐지? 처음 1위에 한 거 보고 나를 눈물이. 오 진짜 너무 울어가지고. 마음 아팠어요. 너무 축하해요. 여기 이런 사진. 여기 사진 있는 거 보면 되게 웃기다. 또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도 1위 후보이려나? 오늘도 했으면 좋겠다. 아 저 이 사진을 어디 돌아다닌다 봤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원래 대박이라면 찍은 거 아니야?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아요? 또. 나도 내 합성 진짜 잘 한 번 해볼까? 응. 제 핸드폰으로. 로제가 사진 찍어놨어. 네. 또 뭐가 있지? 재밌어. 여러분. 불닭 까르보 그거 먹어봤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한정이래요. 이거 봐요. 제 파워 양갈래 사진. 모모가 찍어줬어요. 재미있었지. 나도. 나도 있는데. 너 양갈래 먹었어? 했어. 그날? 응. 사진 보내줬었어? 어. 나 누가 2017년 나연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 그래서 봤어. 오. 뭔가 이런 거 트와이스는 없어요? 이런 거 트와이스 있으면 보고 싶어. 되게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우설. 뭐야? 소, 혀야 소, 혀. 아 나 먹었어. 내가 소, 혀인지 모르고 먹었어. 그래서 먹어서. 음 뭐지? 이랬는데. 그거 소, 혀야 이러는 거야. 뭔가. 진짜 소, 혀 맛이에요. 나 오늘 말 진짜 못한다. 그리고. 아 제가 저번에 집밥 사, 집밥 먹은 거 올렸잖아요. 엄마가 그거 보고 왜 그런 거 올리냐고. 그래서 다시 올리라고 밥을 다시 해줬거든요. 올리는 거 깜빡했어. 왜 그렇게 허접한 거 올리냐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밥 다시 맛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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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뭘 보여줄까? 어제. 너 거기서 사진 찍었어 이거? 응. 내가 그거 보는데 너무 신기. 내가 너무 신기해서 막 좋아했는데. 난 작년에 여행 갔을 때 찍었었지. 그때도. 모모가 되게 웃었어. 음. 거기 사람 기억만. 응. 아 그리고. 요즘 제가 효토북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응. 그리고. 나도 이런 부분 조사하는데. 운동. 요즘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인터넷에. 요즘에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법 많이 올리시거든요. 맞아. 나도 애플힙 만들기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그냥 캡처를 만화하고. 다 안해요. 이거는. 전세기 탔을 때. 모모가 찍어준 거. 음. 전세기 탔을 때랑. 아 이거는 쯔이가 자기 쌩얼 별로라고 해서 제가 찍어줬는데. 완전. 우리 장현이 귀여운. 귀엽게 나왔어. 사진 완전 완전. 장현이 사진 잘 안 올리죠? 이런 거 캡처하세요. 되게 나 안 갔다. 응. 완전 귀엽게 나왔어. 응. 아 그리고 저희 인이어의 저희 매니저분들이 해준 거. 아 마이크. 음. 더 킹갓. 제너럴 엠비션 리마스터. 판타스틱. 엘라스틱. 치즈스틱. 찹스틱. 붐바스틱. 따봉. 레전더리. 붕게이락. 프레지던트. 붕게이락. 프레지던트. 붕게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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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바. 보고 계시.. 안 보고 계시겠죠? 응. 에이. 안 볼걸? 보고 싶다. 오랜만에. 너무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쉬고 계세요? 점점 옛날이. 아 진짜. 뭔 일이랬어요? 아. 아. 뭔가 다크서클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 나 V LIVE 보고서 느꼈어. 진짜? 살 안 쪘던데? V는 화면이잖아. 난 몸무게를 쟀거든 저 일본부터 3kg 쪘어요 급하게 찐 사람은 급하게 운동하면 빠질 수 있어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운동을 하러 갈거에요 원스가 내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상구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고 있어 핸드폰 바꾸고 싶다 뭐 궁금한거 없어요? 이 쯔쯔하가 뭐야? 나현이 복근 다시 만들자? 다시라니요? 없었어요? 나 이거 찍었는데 얘 맨날 이거 찍는다? 제 쯔이랑 룸메가 맨날 아니야 맨날 너무 귀여워 이거 보여줘도 되죠? 맞아 일본 호텔 갈 때마다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찍었죠 몇 장 다른 효과 남자 여자 같아 남색 딱 안는걸 왜 이렇게 이쁘냐고 서가대 오시나요? 아 못가죠 가고싶다 깨이는 숙소에 있어요 아 귀여워 완전 예뻐 미쳤어 요즘에 멤버들 다 강아지 키우니까 고양이가 너무 키우고 싶은거에요 아 맞아 고양이도 진짜 고양이 너무 키우고싶어요 이게 한 마리를 키우다 보면 이 사진 많이 보여드렸어 왜 안돼 너 진짜 이쁘게 나온거야 사기사기 돌려줄게 아 뭐야 아 어 저도 아기호랑이 키워보고싶어요 지효 살 빠졌어요 저 햄스타도 키워본거 다 속고있는거야 화면발에 왜 나는 여기 더 더 통통하게 나오는거 같은데 뭐지 살찐건가 나도 너무 하얘 저 밀크스키 이거였어 아까 먹는게 없으면 닭이 다 맛있어 닭고 솔직히 솔직히 저는 아육대 촬영 때 조금 빠지는 상태였거든요 나도 근데 일본 오니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맛있는것도 많고 근데 우리 진짜 웃긴게 일본에서 되게 많이 먹고 이렇게 끼니마다 밥이 온다고 그러는데 없으면은 화낸다 아니 다들 밥이 맨날 와 하지 밥좀 안줬으면 좋겠어 라고 항상 한명도 없어 그래서 그래서 한번쯤 이렇게 뭔가 없으면은 먹을거 없어요 맞아 편의점 가도 돼요 있어도 맨날 편의점 가고 밥이 안와요? 밥 안와요? 아니 먹고 살려고 하는건데 난 진짜 먹으면서 해야된다 우리 리허설 진짜 딱 세게 해요 살 쪄도 예쁘대요 비활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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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도 되잖아요 컴백할 때 또 예뻐지면 되니까 맞아요 살이 쪄야 빠지면서 예뻐지는거에요 응? 나 이제 언니 이상한 말에 진짜 많이 적응된거 같아 이상한 말인가? 응 그치만 뭔가 이상한 말 할 때 많잖아 그런가? 오늘 먹을게요 일본 추워요 여기 추운데 나 오늘 그냥 이것만 입고 왔는데 나도 이것만 입고 왔는데 지금 한국이 너무 추워서 일본이 춥다고 말할 수가 없어 맞아 진짜 춥대 새가 온도 24도 막 이러다 보면 돼요 오영아 아 추워 이 정도 셀카 찍었어 울릴까? 어 울려 공개하지 말고 울려 일본은 지금 되게 몇 년만에 온 되게 추위래요 이게 근데 진짜 한국에서 만약에 이 정도다 그러면 오늘 따뜻하다 할 정도에요 정말 굳이 패딩 안 입어도 될 정도인데 니트랑 껴 입고 여기? 코트 입어도 될 정도 어 그게 좋은 거 같은 게 뭔가 한국에서는 겨울에는 정말 이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뭐 그래서 겨울옷을 사도 저희 맨날 그냥 롱패딩 롱패딩에다가 다 가려져 있으니까 조금 맞아 옷 사기 옷을 잘 안 사겠더라고요 오마이걸 1위 축하해 오마이걸 멤버들이 핸드폰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1위에도 연락해서 축하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나 번호 딸거야 이미 친구가 있는데 아직 그 나무부터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만나게 될 걸 이 안의 멋진 걸 저 미안해 친구를 몰라 프리스타일 아직 그 나무부터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울이 연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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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